어제 필리버스터 7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를 시킨 것이지요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려면 국회의원 5분의 3이 동원되면 여기에 강제 종료를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제적 300명이지 않습니까 5분의 3은 200명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200명이 될 수 없고 무려 29표가 모자라죠 현재 171 원래는 172였는데 무소속으로 탈당시킨 민영배 한 사람 빠져나가서 171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제 종료를 그렇게 5분의 3의 국회의원들을 요구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회기 쪼개기라는 걸 하는 겁니다 어제 밤 12시로 차수가 변경된다 회기가 끝났다 필리버스터도 끝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국회를 소집하는 공고를 국회의장이 내는 겁니다 사흘 뒤에 4월 30일 날 다시 오후 2시에 국회를 열겠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기본적인 골간에 있어서 몇 가지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헌법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검사가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영장, 수색영장을 검사가 신청하고 판사가 발부한다고 딱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헌법기관입니다 여러분,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하고 수색하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수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수사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이게 수사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게 수사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그 밑에 있는 형사소선법과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아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건 위헌이다 두 번째, 안건조정위원회 이게 어제 매우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 평상시에는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서 제대로만 운영을 하면 국민들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만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 단계가 바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거였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에 국회의 선진화법이 이제 마련이 됐고 국회의 선진화법의 핵심적인 기둥 두 개는 하나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절차, 하나는 안건조정위원회 이 양쪽이 모두 다 합리적이고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입법기관의 근본적인 그 성격과 취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것이 안건조정, 패스트트랙 이 두 가지입니다 다수당이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 의석이 200석이 아니라 290석이라고 하더라도 3대3 똑같이 여당도 셋, 야당도 셋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꼼수를 부린 겁니다 제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민주당이 꼼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꼼수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한 열매까지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꼼수의 달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당 소속에 있는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키는 거예요 말은 자진 탈당이라고 그러는데 자진 탈당인지 시켜서 탈당하는 거예요 셀프 탈당 아무튼 무소속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무소속이 되면 그렇습니다 박광훈 법사위원장이 무소속도 한 명 넣자 어디에? 안건조정위원회에 그래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은 원래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이시오 대신 무소속을 한 명 넣읍시다 그래서 무소속을 마치 야권인 것처럼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야당인 것처럼 그래서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1 그러니까 이쪽은 국민의힘하고 무소속도 야권이니까 그쪽 3명 그리고 여당, 민주당 3명 3대3 맞잖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을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국민들은 알게 됐습니다 뭐냐? 이 무소속 민영배는 사실상 야권이 아니라 민주당 사람이나 똑같다 그래서 3대3으로 돼 있어야 될 안건조정위원회가 4대2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90일까지 90일까지 숙의 오랫동안 살펴보고 따져본다 이런 거죠 이 숙의 기간이 90일을 석 달 동안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걸 30분 만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밤늦게 11시 넘어서 안건조정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의 회의 열어가지고 8분 만에 통과 땅땅땅 그러면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은 안건조정위원회의 근본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다? 그렇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원래 법 취지를 꼼수를 써서 꼼수를 쓴다는 것을요 법률용어로 위계라고 합니다 맞죠? 위계가 꼼수입니다 달리 있는 게 아니고요 위계 거짓 위자 계략 개자 위계 거짓으로 계략을 꾸며서 더불어민주당이 북회라고 하는 입법기관의 신성한 입법 절차를 방해한 겁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세 번째는 회기 쪼개기 이건 역시 우리 국회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회기 쪼개기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소수당의 목소리를 우리 법이 끝까지 보장해 준다라고 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국회법 제106조 이건 역시 회기 쪼개기라고 하는 위계 꼼수 이것으로 무제한 토론에 관한 국회법 제106조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유일한 토론에 관한 내 과정에 관한 그 후 이런